내게 반항이 하고싶어 하나 둘! 손 다 뜨는데? 두가도 어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조금 벌리겠다. 자, 우리 최저로 한번 해볼까요? 네! 다시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손자 틀리고 있잖아 지금 오른쪽! 자 오른쪽! 아니 오른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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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와버라! 자 둘 셋 넷 우리 언니가 또 불만 있네 제대로 팝업 돌려야지 하나 둘 하나 둘 반대로 하나 숨만 있자. 자 오케이 끝났죠? 자, 큰 숨 한번 쉬고 주먹 주먹 목에 있는 주먹 뽕 자, 목에 있는 문항경 빼서 밖에다 놓으십시오. 아 한 번 더 빌렀다. 빼주십시오. 한 번 더 빌렀다. 한 번 더 빌렀다. 절대로, 절대로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것만 그대로 쳐다보시면 됩니다. 아, 들어오세요! 평상시에 잠을 잘 때 잘 자야 돼요. 숨을 많이 안고 해야지. 오케이. 자, 다시 주먹. 주먹 한국 끼지 말고 언니는 저 아니에요. 누가? 저 안 했어요. 뭐야? 언니 죽이려고 그러나? 땡겨 땡겨 앞쪽으로 멀려면 어떻게 되세요? 네 넘어져요 자 1,2,1 1,2,1 1,2 1,2 1,2 1,2 1,2 아주 좋아요 고진고찔 writing OK OK 업그레이드 되어예요 자 준비하고 자 출발 자 준비하고 됐어! 야 두 개다 추적 속에 헌빈 시절 사진을 가끔 꺼내볼 때면 너무도 달라진 내가 나도 헛색해 보여 모르겠어 어떻게까지 난 이래야 해 아침이면 밤에 오는 또 다른 날 이준씨 지나마산이 겹추어진 내 모습이 내가 벗어나고 싶어 보고 떨어집니다 다들 걱정하지마 워치 입속 저쪽으로 다리 꼴 때 다리 다 돌리고 그렇지 이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 둘 셋 오케이 들어오네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오케이 제가 한번 뛰어볼래요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? 네 자 그럼 먼저 장비 매기 전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응 그 다음에 여기에 성공을 하면 장비가 한번 해봅시다 응 오케이 자 멀리 한번 쳐다보고 오케이 그렇지 앞으로 천천히 뛰어보세요 그렇지 아이씨 아이씨 이거야 하이파이브 한번 해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지 네 에이 에이 다음엔 호기심에 달라봤던 이 이제는 못 알아볼 방법까지 지내버린 호장 나 태어지만 느껴지던 남자들의 시선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져 택이 thế portfolios har 완벽하게 될 수는 없을까 완벽하게 될 순 없을까 현지 속의 그녀 kolache 처럼 거울 속의 내 모습 보며 볼수록 자신 없어 나도 이제 사랑하는 다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흔히지 않아도 나 모든 게 소중한 사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